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에는 테슬라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에 대해 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래 충전으로 528km를 달릴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주행 환경에 따와서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주행거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테슬라 모델3가 광고한 523km는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행거리는 배터리 성능이 최적의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게 소비자들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날씨가 추운 겨울철이나 고속주행 시에는 배터리 소모가 빨라져 주행거리가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면 주행거리 손실은 더 크게 증가합니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이 같은 성능 표시가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최근 테슬라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테슬라는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도 이 같은 광고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%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테슬라의 과징금은 최대 1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입장을 받은 뒤 위원장을 포함한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포스탑 데일리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 인포스탑 데일리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